영자씨의 부엌은 맛있어 영자씨의 부엌은 즐거워 오늘 그 중년 크리에이터 파워 유튜버라고 그러나요? 아이고 무슨 말씀은? 서영자 선생님 오늘 스튜디오 모셨는데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영자씨의 부엌을 운영하고 있는 서영자입니다. 그 유튜브를 언제 시작하셨고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유튜브를 전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작년 9월이에요. 하게 된 계기는 저희 아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데 그 아이가 뭐 음식을 이렇게 해먹고 싶으면 저한테 이제 전화로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전화로 통화해서 가르쳐준다는 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있는 참에 우리 딸이 엄마 이런 게 있으니까 해보시면 어떠세요? 이렇게 해서 하게 됐어요. 아들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집에서 언제든지 냉장고를 열면 있는 음식으로 간편한 음식을 누구나 할 수 있게 그런 요리를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기 전에는 어떤 직업을 갖고 계셨나요? 아 직업은 없었고요. 그냥 가정주부였어요. 애들 삼남매 키우는 엄마예요. 아 그러면 요리사로서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건 없습니다. 자격증도 없으시고요? 자격증은 그냥 취미로 한식 요리사 자격증. 아 그러면 전문적으로 배우신 것은 한식 요리사 자격증이 될까요? 네네 그게 다예요. 제가 이제 음식을 이렇게 배우게 된 거는 시어머님한테 배웠어요. 처음에 이제 시집을 갔는데 열무김치를 담았어요. 난 생전 열무김치는 안 담아봤는데 어머님이 열무를 사갖고 있어. 너 이거 다듬어라 이래 고민을 좀 했어요. 다듬는 건 좀 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생각대로 그냥 잘랐어요. 잘라서 소금을 절고서 했는데 어머님이 딱 보시더니만 야단을 치시는 게 아니라 참 잘했다 이래요. 그래서 저는 잘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들고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처음 보셨대요. 세상에 열무를 이렇게 짧게 잘라서 톤박을 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칭찬이 저를 오늘날 요리를 음식을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실수를 했는데 시어머님께서 오히려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을 하셨고 또 특별히 준비하거나 따로 배우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나요? 특별히 준비한 건 없고요. 또 배운 것도 없고요. 그냥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알지만 딸아이가 이제 이걸 편집을 해요. 그러면 딸이 그냥 엄마 요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딸한테 고마운 거는 영상을 딱 찍으려 그럴 때 저한테 처음에 많은 걸 요구하면 분명히 제가 힘들다고 안 한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 딸도 역시 제 딸이라서는 엄마 잘해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막 요리를 해서 영상을 올려고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프레이펜을 할 때 센 숟가락으로 집에서 이렇게 하듯이 하면 달그닥 달그닥 소리가 나잖아요. 엄마 그 소리는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나무주걱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리콘 주걱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꿔가면서 배워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점 더 진화하기 시작하네요. 처음 방송 시작하실 때 보니까 CM송이 있더라고요. 노래는 누가 부르셨고? MBC 뽀뽀뽀뽀 음악감독님이 재능기부를 하셨다고 보면 돼요. 우연치 않게 영상을 보시고 너무 좋아서 제 영상을 보고 너무 좋아서 앞에가 너무 미흡한데 이런 CM송을 하나 넣으면 어떨까요? 시선을 끌죠.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조금 처음에 부담스러웠어요. 누가 되면 안 되니까 고민하다가 앞에 놓으니까 다들 좋다고 하셔서 저는 지금은 정말 좋아요. 저도 참 좋더라고요. 관심도 많이 끌게 되고 또 지속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처음 시작하실 때 컨셉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셨을 텐데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컨셉을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요리책을 보고 음식을 하면 어딘가 완성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를 조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뭘 볶아요. 볶는데 10분을 볶으라고 되어 있어요. 요리책에는. 그런데 집집마다 그릇의 두께도 틀리고 불의 세게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날 산 식자재에 따라서도 조금 틀리고 그래서 어떤 부분을 정해놓고 음식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항상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국수를 삶으라 그럴 때도 10분을 삶으라 소리는 안 해요. 끈에서 봐서 국수 면발이 뿌연치 않고 맑을 때 그런 팁이 저만의 오랜 세월 음식을 하면서 제가 터득한 거를 제가 구독자들한테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 부분은 구독자님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할 때는 제가 실시간 채팅을 10시에 아, 실제 채팅을 하시면서? 네, 네. 10시에 해요. 올릴 때. 네. 그때 제가 서툴지만 요게 팁입니다. 구독자들하고 실제 소통을 계속 하시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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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처음에 구독자 수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셨고 그게 늘기 시작하신 시점이 어느 정도? 처음에 9월에 저희가 정식으로 제가 9월 추석 지내고 했는데 그 무렵이 10월 초 무렵이 김장 무렵이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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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김장 준비를 하면 새우젓을 산다든가 생강을 손질한다든가 그런 식인데 제가 늘 해왔듯이 10월에는 제가 햇생강으로 생강청을 담아요. 네. 네. 근데 생강청을 담으면 편을 쓴다든가 뭐 채를 쓸어서 설탕에 재서 담는 거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데 생강이 햇생강이 나올 때는 생강 껍질이 굉장히 얇아요. 거기에 사포닌 성분도 많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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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뚝뚝 잘라서 이런 그릇에 넣고 손으로 치대면 껍질이 깔끔하게 까져요. 그래서 그거를 믹서기에 돌려서 제가 청을 담아요. 근데 그게 너무 쉽잖아요. 네. 네. 손으로 일일이 다 까는 생강 손질법보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해서 찍어 올렸어요. 네. 네. 하룻밤 자고 났는데 구독자가 한 300명 정도 늘었어요. 그때서부터 구독자가 늘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한 1500명씩 이렇게 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재료에 대한 특별한 비법이라든지 손질비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올리신 게 계기가 되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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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질비법을 제가 이제 올린 거죠. 생강을 깐다는 자체가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아. 그게 포인트 같네요. 네. 이게 다른 그 레시피나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 음식을 하는 과정만 나오지 재료를 손질하는 것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 비법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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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수를 많이 끄시는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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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때가 김장철이다 보니까 40kg짜리 김장하는 영상을 찍었어요. 네. 실제 이제 구독자들의 얘기국을... 네. 네. 구독자들이 할 수 있는 양만큼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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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구독자가 같이 연결된 거죠. 지금까지 몇 편 정도 지금 찍으셨고 제일 많이 클릭된 요리랑 구독자 수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마 한 180편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된 거는 김장김치 영상인 것 같아요. 김장김치 영상.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는 거죠? 한 40만. 40만. 네네. 대단하십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따님도 좀 도와주시고 남편분도 도와주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가족분들이 어떻게 도움을 주고 계시나요? 애들 아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상한 분이세요. 그래서 아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뭐든지 도와주고 싶어해요. 남편이 열팬이에요. 음식 제일 잘한다 그래요. 당신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하니까 제가 일단 행복해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음식을 할 때는 아무리 피곤해도 피곤한 걸 몰라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알지만 단기간에 많은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게 한꺼번에 많이 찍어서 딸아이가 날짜별로 편집을 해 올리는데 주말에 애들 아빠가 찍으셔야 되잖아요. 애들 아빠가 토요일 일요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제 영상만 찍어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도 전혀 힘들지 않다고 그러고 나보다 더 즐거워해요. 토요일 일요일은 9월에 아무것도 못하고 촬영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180여 편 찍으셨으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기에 요리가 그렇게 맞나? 우리나라 요리가 그렇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소재 개발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무궁무진해요. 그럼요. 김치도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김치 종류만 해도 수시교 종이네요. 네. 어떻게 답냐에 따라 하는 방식이 다 틀리니까요. 어느 분들도 다 저한테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음식에 한계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저는 걱정을 안 해요. 그거는 제가 여태간 결혼해서 35년 됐어요. 35년 동안 하루 3끼 계산해서 해본 음식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퓨전 음식도 할 생각이고 피자나 빵 종류 이런 것도 다 제가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말에 그렇게 제작을 하시면 음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만드신 음식은 어떻게 소비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것을 다들 궁금해하셔요. 근데 이제 옆에 기촌자 지인들하고 저녁때 같이 먹기도 하고 또 같이 먹을 형편이 안다면 제가 싸다 주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한 음식을 주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저도 그 친구들이 또 제가 못하는 부분은 그 친구들이 또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나눠 먹으면 너무 좋고 자연스럽게 또 응원하시고 그러시겠네요. 아 당연하죠. 열팬이에요. 지금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시면서 보람됐다거나 즐거웠던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찍은 영상을 갖고 된장을 담았는데 된장에 곰팽이가 핀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달라고 했어요. AS도 해주시는군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매주하고 간장을 부은 비율보다 항아리가 너무 큰 거예요. 햇볕이 투어가 안 되니까 당연히 본인은 뚜껑을 열어놨다 할 전정 햇볕이 그 속까지 안 가요. 아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잡아줘요. 이거는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다 그럴 때 그렇게 구독자 수를 고정적으로 확보하실 수 있는 그런 비법이네요. 그렇죠. 잘못된 것도 바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댓글 중에서 제일 빨리 보면 바로 댓글을 다는 댓글이 있어요. 음식에 관해서 문의하는 거는 제가 이걸 밀가루를 쓰면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댓글이 오면 전 자다가 들여놔서 그건 안 됩니다.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해먹고 싶은데. 네 맞습니다. 유튜브 저도 이제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하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활동하시는 게 좋은지 노하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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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나이도 어린데 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하면서 이제 제 마음속으로 다짐한 게 그냥 시류를 쫓아가지 않고 나만의 길을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진실을 갖고 하면 분명히 구독자분들이 알아서 다 봐주실 거다. 많은 기교를 부린다 그러나 그런 음식은 제가 안 하고 있어요. 엄마 음식을 먹고 싶은 사람이 언제든지 제 영상을 보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댓글 중에서도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하고 같아요 할 때가 뭔가 뭉클하고 열심히 더 잘해야 되겠다. 내 딸한테 하는 거 같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거 언제까지 하실 생각인지 크리에이터로 어떻게 활동하실 건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건강히 해준다면 아주 오랫동안 하고 싶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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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맨 마지막은 이렇게 하고 싶다는 제 마음에 소신이 있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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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서 보니까 제 3국인들 굉장히 많아요. 결혼해서 사는 다문화 가정. 그들이 어디서 음식을 배울만한 데가 없어요. 한국 음식을. 시어머니한테 배우면 우리 시어머니 같이 잘한다 소리를 해서 배우면 잘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울 데가 없단 말이에요. 유튜브를 켜고도 그 친구들은 언어 해석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 아마 잘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가 만약에 10만원에 간다면 제가 부여군에 들어가서 제가 무료봉사로 다문화 가정 음식을 가리키는 것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나름대로 구독자가 있으면 그게 제 실력이 갖춰지는 격이 되니까 제가 부여군에 들어가서 그때는 제가 한번 신청해 보려고 해요. 혹시 지금은 음식으로 하고 계신데 다른 주제로 만들고 싶다 그런 것들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날마다 요리만 보는 영자씨가 아닌 영자씨의 일상도 살짝 보여드리고 싶은 거. 아이들이 다 크고 할머니가 되면 이렇게 약간 삶이 좀 약간 지루해서 그런데 저만의 세계는 너무 즐겁거든요.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구독자분들한테 보여주면서 구독자들도 아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재밌게 사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리만큼이나. 네. 오늘 중년의 파워 유튜버 영자씨의 부엌을 운영하시는 서영자 선생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했는데요. 장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